자 그러면 2부 첫 번째 종목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태백주목나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펨트론 진단합니다. 매수가는 11,000원이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시는데 더 살까 생각 중인데 더 사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최병훈 전문가님 펨트론 추가 매수 의견 어떻게 보세요? 지금 코스닥 종목 중에 중소형주는 내려오면 물 타면 안 되고 팔아야 됩니다. 코스닥 시세 다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코스닥 실적이 발표가 마지막에 15일까지인데 이미 이전에 3월부터 시작, 로봇주도 그렇고요. 2차 전지도 2월부터, 로봇주, 반도체 장비 뿐만이 이런 시세가, 반도체 장비가 가장 잘 올라왔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이게 실적 끝나고 나서부터 지수도 그렇고요. 이제 2차 전지 양극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갈 수가 없죠 코스닥은. 그러면 나머지 시세가 났었던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모멘텀이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 중소형 코스닥 종목은 실적도 어느 정도 적정 주가 반영됐다가 내려온 주시 이것도 1만 5천원 갔다가 1만 1천원 왔거든요. 일단은 단기적 중기적 시세가 끝났습니다. 물론 검사 장비니까 2차 전지 반도체 검사 장비는 조금 오력도 나아져요. 그게 이미 반영이 됐다는 건 내년 실적이. 시가총액 규적으로 1만 5천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1,500억 정도 시가총액 갔습니다. 1,500억 갔으니까 작년에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15배죠. 그러면 올해 작년에 64억 났으니까 거의 20배로 왔는데요. 올해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예상이 되니까 필 780억 좀 늘어나서 한 20%. 이미 반영이 됐다는 거죠 주가에. 그러면 이 주식도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조금 산다고 깨지지 않습니다. 목표가 최근에 여기 1만 2천원 목표가예요. 매도 의견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사가지고 추가 하락한다면 당연히 이 주식은 실제 끝나고 나서 바로 못 가면 다음 주부터 못 간다면 오히려 밑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보시면 추가 하락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고 싶으면 나중에 많이 빠지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나마 한 8, 9천원 정도 오면 사시고요. 일반적으로 1만 5천원에 갔던 고점을 찍었던 주식은 한 7, 8천원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적게 늘으면 9천원 대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오히려 매도 의견드립니다. 만약에 추가하고 싶으시면 한 9천원 이하로 가면 그때 추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펜트로는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매도 타이밍 잡아서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야 나는 조금 더 기다려 볼 거야 하신다면 8천원, 9천원 때까지는 조금 더 열려 있으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추가 매수 타이밍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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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